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월간운세 시간입니다 자 2023년 개면연 4월 음력 3월 월간운세에요 이달에는 윤달이 들어서 음력 3월 양력 4월이 음력 3월인데 지금 4월 중순이 넘어가야지 3월이 된다고 그렇지만 절기로 봐야 되니까 절기는 청명부터 한식 사이가 3월이에요 그러니까 청명이 지나면 3월로 보시면 돼요 윤달이 들은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윤달이 이렇게 한 달에서 차이가 더 나죠 윤달하고 본달하고 거의 한 달 차이가 양력 음력이 가는데 윤달이 들은에는 한 달포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걸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운세는 음력을 기준으로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음력을 맞춰서 봐야 돼요 양력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력을 맞춰서 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2022년 개면연 4월 음력 3월 월간운세 범띠 반길반흉이고 토끼띠 흉입니다 이달의 띠가 조금 흉하니까 이달은 좀 조심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달의 운 보시겠습니다 반길반흉 범띠 본월 운수 시길비지니스 이달의 운수를 볼 것 같으면 기람이나 진짜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영가직취 불가곡구야 나는 편안하게 이달을 잘 보내고 싶은데 즉 바른 그리고 옳고 좋은 것을 내가 구하고 바르고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싶으나 이달의 불가곡구야 다 보면은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다 구부러지고 나쁜 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그런 운이다 그러니까 좋고 바르고 옳고 좋은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쁘고 구부러지고 흉하고 싫고 더러운 이런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운이니까 요단을 잘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투기투자는 대패주세요 이달이 운이 안 좋은데 투기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건 망쳐가지고 대패하는 그런 이달의 운수다 그 다음에 소인 암해 보보소심요 이달의 운이 안 좋으니까 소인들이 어두우람 자 나한테 끼칠 했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모사질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경계할 사람 경계를 해야 되고 친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나한테 불편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진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게 삼박제가 안 맞으면 오히려 내가 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나한테 와서 이달의 운이 안 좋으면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나쁜 결과를 나올 수 있으니까 이달에 할 수 있는 것은 좀 참았다가 다음 달로 옮기는 것이 좋다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의 노력 반이 무공이야 그래서 이달에 모른 듯이 내가 노력을 좀 많이 해도 노력을 해도 오히려 노력하면 결과는 반대로 공이 없다 노력하는데 뭐 노력한 만큼 뭐가 나와 있는데 반이 무공이야 공이 하나도 없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달에 그냥 뭐 진짜 쓸데없는 거에다가 집중하거나 노력하지 마세요 투자하거나 막 이런데 그러니까 이달에는 내가 하는 일에 거기에서 겸손하고 보보소심 그냥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내가 살아름판을 걷듯이 돌다리를 걷듯이 이런 조심하는 마음으로 보보소심으로 가야지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이를 벌려다가는 큰 낭패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내가 노력은 계속 해야 되라 노력은 하되 반대로 공이 없다 결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신제가 무해무탈이야 내 몸을 닦고 집안을 잘 다스리면 무해무탈 아무런 탈이 없이 이달에 잘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수신 내가 내 몸을 닦고 집안을 다 다스리라 그럼 무해 어떤 해도 일어나지 않고 탈 어떤 탈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토끼띠, 토끼띠 갑니다 토끼띠는 흉이에요 토끼띠 흉 본월 운수 시기비진이야 여기 시기비진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달에는 이게 지금 좋은 것이 없는 그런 운이다 보니까 시기비진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방불측제의 관제 구설이 방불측제 어느 방향에서 재앙이 근심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재앙이 어느 방향에서 생길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달은 특히 관제 구설을 조심해 누구하고는 다투거나 이래지거나 하면 안 돼 관제 관의 재앙이 병원까지도 될 수 있어요 사고나 병원까지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투기투자는 앙천탄식을 할 수 있다 투기나 투자는 하지 마라 앙천탄식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해야 되는데 쫄딱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혹궁행액 예위도액 혹 두려운 가운데 횡액수가 일어날 수 있다 횡액수라는 것은 갑자기 무슨 사고수 같은 거에요 병원수를 제가 얘기를 했죠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예방 도액을 하라 예방하고 어떤 비방을 하고 뭐를 좀 조심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물속 노력 종득 대제 했어요 물속 내가 노력을 아끼지 말아라 노력을 노력하는 데는 아끼지 말아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속하면 종득 마침내는 큰 돈을 얻을 수 있고 마침내는 내가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이 없다고 멈추고 정체하지 말고 운이 없다고 다 손 놓고 그냥 있지 말고 운이 없어도 바른 길, 옳은 길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은 계속 꾸준하게 하라 그러면 마침내는 크게 나한테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선지가 흉변위기를 했어요 만약에 좋은 선을 쌓은 집안이라면 좋은 선을 쌓은 사람이라면 흉변, 이 흉함이 나쁨이 다 변해서 아주 기락이 된다 좋은 일이 오히려 생긴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나쁜 일, 흉한 일 이래서 내가 이달에 어떻게 하자 이달에 운세가 안 좋아서 내가 걱정이라도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바로 서고 했으면 아무리 나쁜 일이 와도 나쁜 일이 나를 치우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상이 불여심상이라고 제가 항상 심상이 좋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 하늘이 도와져서도 살아날 수 있고 하지만 심상이나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거지 내가 나쁘지 않은데 벌을 왜 받냐고 그래서 우리가 죄와 벌이라는 말이 있잖아 죄를 졌으니 벌을 받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운이 안 좋을 때 다 벌을 받고 내가 살면서 죄를 안 지는데 왜 벌이 오냐고 안 온단 말이야 내가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벌을 받을 때 벌이라면 오히려 복이 오는 거야 공이 오고 하늘에서 진짜 뭘 줘야 하늘에서 천복을 내려줘서 나 아니면 내 자손들 거지 좋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살면서 인간이라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지만 죄를 짓는 거에다가 열정하지 말고 죄를 짓지 않고 좋은 일 하는 데 열정하면 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더 생기고 우리가 행복하고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착한 마음으로 바르고 옳게 충효 그다음에 의의를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면 반드시 하늘에서 복을 내립니다 아무리 운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운은 다 비켜가고 좋은 운이 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몰가누새 범띠는 반길반흉이고 토끼띠는 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